자, 백 잡고, 자슬 낮추고, 발 벌리고, 시작! 세게, 돼야 돼. 세게 치고, 직선 커트 한 다음에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때리고, 커트하고, 틀어주는 거야. 너무 세. 다시, 발 벌리고, 발 벌리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른발 많아. 자, 하나, 둘, 하나, 둘, 오른발 많아. 몸 많이 오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왼발이 가면, 자,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커트. 멈추고, 오른발. 자, 다시. 하나, 둘, 커트. 하고, 앞으로 살짝 멈추고, 오른발만. 셋, 그렇지. 그게 가야 돼요? 하나, 기다려. 그렇지. 자, 다시. 시작! 하나, 기다려. 둘, 셋. 멈추고, 미리 움직이면 안 돼. 하나, 둘, 기다려. 그렇지. 고우면, 고우면 크로스 옆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셔츠 셔츠. 시작! 하나, 둘, 팔 먼저. 셋! 팔 많으면 안 돼. 하나, 멈춰. 둘, 멈춰. 오른발. 이거 봐. 이건 뭐야. 시작! 하나, 콩. 둘, 콩. 오른발. 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습관적으로 하나 둘 크로스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와야죠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자 준비 시작 하나 자 조금 이제 반박자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커트 셋 너무 쎄면 안돼 자 하나 기다려봐요 다시 둘 기다려봐요 오른발만 그렇지 다리가 길어서 잔발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왼발을 잡더라도 조금만 조금만 나갔다가 오른발 많이 가야 되는데 왼발도 멀리 가고 오른발도 멀리 가려고 하니까 거리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어지 말고 커트하고 멈췄다가 셋 넷이에요 하나 둘 콩 이거 봐 이거 왼발 왼발 그러니까 콩 왼발 출발 셋 넷 그렇지 공 보고 나가도 안 늦는데 조금만 사잖아요 바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 셋 셋 다시 탕 탕 탕 탕 왼발 오른발 나이스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다시 자세 같죠 자세 같죠 자세 같죠 하나 둘 셋 넷 멈췄 이거 복 마이 한 반복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고 멈추고 왼발 오른발 이건 똑같잖아요 근데 왜 하나 하면 똑같은 거 자 머리 외워야 돼 이제 공식이라 생각하고 자 걸고 기다려 또 걸고 기다려 꼭 왔을 때 왼발 오른발 그렇지 할 수 있어요 들어가시죠 어 아